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9살 소년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경 시애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파이크플레이스 마케팅 등 맥도날드 매장 근처에서 한 무리가 언쟁을 주고받다 총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말다툼하던 남성 2명이 총을 꺼내들고 서로를 겨냥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들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도심 한복판에는 쓰러진 행인들의 고통에 찬 울부짖음 등 압이 교환이었습니다 총격으로 40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은 사망했고 9살 소년도 총격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등 7명이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